자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가 기준 마이너스 37 그리고 장중 한때 마이너스 40달러까지 일기 배럴당 갔다는 거죠. 37.63달러에 일단 5월 인도분 WTI. WTI가 뭔지 아시죠? 웨스트 텍사스 이게 중진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 있잖아요. 그제 종가가 지난 주말 종가죠. 17일 종가가 18.27달러였거든요. 18.27달러. 18달러 27센트였는데 그러니까 산수를 해보면 하루에 56달러가 빠진 거예요. 그렇게도 해요 원래. 그런데 어제 자기 전에 보니까 마이너스 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37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완이 벙벙한 상황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두 가지를 함유하는 건데 이게 선물이잖아요. 선물이라는 건 딜리버리 데이니까 선물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 만기일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까지거든요. 현지 시각으로 21일이니까 우리로 치면 오늘로 카린더다이로 보내지만 미국은 장이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까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청산을 할지 롤오버를 할지 갖고 있을래인지 갖고 있으면 아까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했지만 현물 인도하는 거예요. 드럼통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그러면 기름 이거 물론 정제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야 사실 의미 없지만 에스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데들은 그건 콜 갖고 와. 갖고 오면 내가 정제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휘발유 이런 거 뽑았으면 1리터당 천몇백 원씩 팔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뭡니까 배럴당 4만 원씩 주는데 갖고 와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서부 텍사스 중질률은 대부분 말이죠. 내륙에서 채굴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딜리바리 하는데 이거 채굴 해가지고 해상으로 갖고 와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아니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해상에는 저쪽에서 기름 싣고 오다가 나 그거 안 받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떠 있는 배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름 싣고. 하다가 안 받는다니까.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실제로 농반진반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물 인도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반용된 그 가격이다. 그런데 이제 6월물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달러 선이에요. 6월 인도분. 우리가 5월 인도분 6월 인도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6월 인도분도 그러면 저것도 한 달 플러스 1일 있으면 또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점점 밀리겠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이 상태에서 극적인 대규모 감산이 있거나 아니면 다시 펜트업 디멘드가 이뤄가지고 원유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또 같은 궤적을 그리는 거 아니냐.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거 인도 받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또 마이너스에 수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유 선물에 대한 투자가 극도로 지금 어려운. 그러면 마음 편하게 12월물 이런 거 사놓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비싸요. 훨씬. 훨씬 비싸요. 지금보다. 그걸 이제 딥 컨텐고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선물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몇 차례에 걸쳐서 원유 ETN에 대해서 원유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투기적이라서 본질 가치, 이 원유 선물 가격보다도 더 비싼. 막 뭐라 그랬죠? 그때 60%, 괴리율이 60% 된다. 만약에 그런 상품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유가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또 60% 더 빠지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청산이지, 없지. 마이너스 되는 순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실제로 그런데 되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그런데 브랜트유는 아직도 20달러 이상이던데 이런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트유와 WTI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는 WTI는 내륙에서 채굴하는 거 같은 부분이고 브랜트유는 북해산유지원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채굴에서 바로 배. 이런 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기 구조라든지 또 어떤 투기적인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 있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관심거리는 5월 물은 끝났다고 보고 6월 인도분에 20달러 선이 지지되느냐. 이게 관심거리고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원유의 수요가 급감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유 규축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원유 재고량이 한 1,100만 배럴 정도가 적정한데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원유 재고량 수준이 전주대부 1,925만 배럴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블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에다도 싣고 렌트해서 저장하고 했는데도 차고 넘치니까 물론 썩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워낙 큰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와 합의했네 감산이고 970만 배럴 하루에. 그래서 와 이거 됐다 그랬는데 국제 원유의 수요에 비하면 이 정도 감산은 안 된다라는 거죠. 더 해야 된다. 트럼프가 사실은 적정한 수준을 얘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천만 배럴이 아니라 2천만 배럴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천만 배럴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천만 배럴도 안 된 건데 사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원유의 어떤 감산의 합의는 천만 배럴을 가지고 꿈쩍도 안 한다. 이런 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전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딥콘탱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먹을 것 같긴 한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똑같이 빵이나 마이너스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어쩐 본질 가치가 없는 커머더티 이런 거에 대한 투자는 더군다나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에 맡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지 이른바 가치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유명한 분들이 계신데 워런 버핏이랑 간짝인 분 찰리 몽고라는 분이 지금 섣불리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찰리 몽고가 사실 워런 버핏의 동네 형이에요. 동네 형. 친구랑 거기는 다 반말하니까 찰리 뭐. 네 살인가 다섯 살 더 많죠. 구순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표현하지 동업자이면서 친구라고 표현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어쩔 때면 훨씬 더 현학적이고 훨씬 더 철학적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인터뷰를 잘 안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뷰 제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화기가 전화벨이 연속으로 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로거 중에 한번 보십시오. 와이민이라는 블로거가 있는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우리도 잘 아는 애널리스트예요. 제가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것이다. 이런 찰리 먼거의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팔지 않고 또 급락했을 때 2008년도 이럴 때 보면 철도회사도 막 사버리고 골리만삭스 같은 데도 막 사고 그랬잖아요. 많이 싸줬을 때 막 산다. 그런데 이번에는 찰리 먼거의 얘기가 지금은 행동할 시기가 아니고 주의할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가 여러 차례 했던 얘기랑 비슷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지금은 아마 찰리 먼거 입장에서도 아마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상황을. 왜냐하면 찰리 먼거가 90살이라고. 어바웃 90살이라고. 96시랍니다. 네. 96시예요? 어쨌든 90대라고 쳐치더라도 대공황이 몇 년도입니까? 1920년대니까 거의 뭐. 지금으로부터 사실 100년 전이잖아요. 지금 202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찰리 먼거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거나 태어났다 하더라도 잘 모를 때. 기어다니고 있을 때니까 사실 책으로만 본 거지. 그렇잖아요. 네. 이 찰리 먼거도 아마 역사상 이런 류의 어떤 대변동 이런 것들은 처음 본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가가 어떻게 마이너스 37불이 되는 거 역사적인 역사 안에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나중에 한 30년 지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유가 마이너스 40불 때도 있었어.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전화벨이 연속으로 울리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우면 워너버페 책상에 전화벨이 계속 울린다는 거예요. 나 좀 더 하달라고. 그런데 그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얼어서 이렇게. 그냥 어디만 쳐다봐요. 정부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유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의 소대손님은 가치투자로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럴 때 어떤 투자의 태도를 갖추는지 이게 사실 가치투자자들이 존경하는 몇 사람 꼽으라면 워너버펫 꼽으면서 찰림 온 것도 들어가는데 이분마저도 물론 짧은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분의 본 마음을 다 지면으로 풀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분마저도 지금은 헤드라인이 뭐냐면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 주의할 때다. 행동할 시기가 아니라 주의할 시기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 주의하면서 행동해야 될 때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행동의 방점 그러니까 싸다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인지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생존해야 될 시기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점을 가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최신 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죠. 자, 찰림 온 거가 지금은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한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결국 한진, 대한항공이 1조 유상증자를 지금 한다는 거죠? 이게 고정비를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매달 고정비가 6천억씩 들어간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특히 국제선 항공 노선이 거의 혀다운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말 국제선 운항 노선이 107개래요. 그런데 현재 운항하고 있는 노선이 몇 개냐? 14개랍니다. 14개인데도 편수는 줄었겠죠, 당연히. 그나마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노선이라든지 중국 노선 혹은 미주, 유럽, 어세아냐 다 셧다운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고정비라는 게 뭐예요? 일 하나하나 나가는 돈이잖아요. 임금 같은 것도 줘야 되고. 임금도 그렇지만 대한항공이 인천공항이나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계류장 비용이라든지 다 누가 깎아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공기를 자선, 자기가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 같은 거죠? 다 리스예요, 거의. 그러니까 누가 깎아주겠어요? 리스비 내야지. 그렇죠. 그리고 항공기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연수로 따지지 운항 몇 번 했느냐. 물론 우리 차도 미터기 몇인가 이렇게 해서 강가상각 하는 것도 있지만 몇 년 산이냐 이것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가상각도 장부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따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가는데 승객은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러니한 건 대한항공의 어떻게 보면 홀딩컴퍼니나 마찬가지인 한진칼은 이쪽 진영, 저쪽 진영해서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것도 초약세 국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 투자가 맞는지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는 KCGI가 정말 제대로 된 행동주의 펀드의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임원급여도 30에서 50%가량 반납을 하고 있고 국내 전 직원이 70% 이상을 6개월간 순환휴직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자산유도가증권이라고 항공권 매출을 담보로 해서 또 이미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게 벌써 지난달에 6,200억이나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갚아야 될 차익금만 1조 2천억이에요. 채권 발행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증자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해서 어떤 신문에는 승부수다 이렇게 띄었던데 이럴 때는 승부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부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부가적으로? 아니, 그렇잖아요. 한진칼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자회사들이 많이 있어도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 아닙니다. 대한항공 주가가 대규모 유상률이라면 대한항공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야죠. 폭락하죠. 한진칼 주가도 떨어지죠. 지분 경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주주 입장에서는 비싸게 상금 손실이 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전선이 또 와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분 경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구책 겸 또 저쪽에 대한 공격의 수도 될 수 있는 그런 유상증자 설이 어제 나와서 한진칼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상황이 됐죠. 네, 여러분 저 안 샀습니다. 지금 엄청들 걱정하시는데 한진칼 유가 두 개 다 안 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겠지. 이미 저는 풀베팅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쟁에 신드리게 물어봐